보고 싶은데 볼 곳이 없고 보여주고 파도 보여줄 곳이 없었던 타의적 희귀 영화들 이제는 벙커원에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영화사 시네마달과 블랙리스트 언론사 딴지 벙커원의 역사적 콜라보레이션 시네마 벙커원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거짓말처럼 개관합니다 4월 1일 세월호의 생존자 그에게 듣는 3년간의 시간 승선 3명의 형제자매가 들려주는 그날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세월호 5일 민간 잠수사 고 김관홍 잠수사 4월 15일 세월호 오적들의 끝없는 거짓말 퍼레이드 세월 오적 거리에 선 배우들이 무대가 아닌 세상을 향해 말을 걸다 걸음을 멈추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며 기억과 추모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억의 성격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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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